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암송할 말씀 자문 18장 2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개세만 해라 하는 것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발슴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심오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이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잠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잠을 자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초 임무를 맡은 군인이 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수술하다가 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잠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잠들어 버린 일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개선안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조금 후에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깨어 있어야 할 시간 이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무시로 기도하고 심지어 잠자야 될 시간에도 깨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고 바울과 신라도 빌리포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기도생활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하도록 강권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